뭐 할라고? 이이이 오뚜기 신제품 그러니까 뭐? 콕콕콕 마요짜장볶이 어디서 샀어? 편의점 얼마야? 1500원 근데 콕콕콕은 왜 붙은거야? 이이 그러네? 나도 모르겠다 모르면 리뷰 끝나냐? 알아봐 이이 이거 본인께 취향을 콕콕하고 저격을 해가지고 됐고 특징이 뭐야? 진한 짜장과 고소한 마요의 황금비율? 마요네즈? 칼로리 높겠네? 이이 이거 600칼로리용 신라면보다 100이나 높다 근데 그럼 짜파게티에 마요네즈 뿌린거랑 똑같은거 아냐? 에이 이건 농심이고 이건 오뚜기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안되진 마 그러네 오뚜기는 짜장라면 있어? 이이 얘가 또 뽀떠 모르는 소리하고 안졌네 짜장볶기에 진짜장에 짜장면에 됐고 넌 쓸데없이 말이 많아 어떻게 먹어? 뽀떠 끼고 물 460에 4분 뒤에 물 버리고 비빈 다음 전자레인지 30초 하는게 제일 맛있디야 먹어봐 맛은 어때? 짜장라면에 마요네즈는 맛? 짜장맛은 좀 괜찮아? 짜장볶기니까 맛이 괜찮지 마요네즈는 황금비율 맞아? 개치로다가는 마요네즈는 더 나야돼요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잘 모르겄다 이거 그냥 짜장볶기 먹을려? 짜장볶기